이동삼 안동강고등어 전통선물세트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이동삼 안동강고등어 전통선물세트 판매합니다. 대한명인 인정서입니다. 대를 이어오는 우리의 맛 안동강고등어 안동강고등어 간제비들은 우리의 맛을 지켜나갑니다. 이동삼 강고등어는 전국 최대 생산지 안동에서 직접 생산하고 배송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국내산 참고등어 손질이 잘되어 있어 조리가 간편합니다. 강고등어 선물세트로 고급 선물포장으로 발송됩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판매가격 두손 800g 곱하기 2부직포가방 3만9천9백원 무료배송 세손 800g 곱하기 3부직포가방 5만4천9백원 무료배송 네손 800g 곱하기 4부직포가방 6만9천9백원 무료배송 이동삼 안동강고등어 전통선물세트 두손 세손 네손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